눈물에 흩어져 하염없이 바라보도 즐거운 시절아 너무 잘한다! 자 그럼 내가 잘한다! 하염없이 바라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좋다. 나 여기 와서 살면 좋겠다. 역시 남자들이 더 잘 산다니까요. 이거 봐요. 얼마나 꼼꼼하나. 나 안 나가. 나오긴. 그거 뭐야? 국. 정신이 와서 콕 끓인다. 이거 맛있어 보인다. 이거 먹어도 돼? 먹자 그러면. 나 배고파 먹어도 돼? 응. 나 밥 먹고 싶어. 배고파. 남자 혼자 살고 있는. 나 처음 봐. 짜잔. 야 그래도 뭐. 응. 그랬어? 어머 너 기타도 하지 진짜. 기타 좀 한 곡 좀 해줄 수 있어? 안 돼 안 돼 안 돼. 한 곡 좀 안 해줘. 야. 빨리. 오늘 딱 까먹었다니까. 너 빨리 하라고. 하나만 딱 해줘 빨리. 너 손만나가. 빨리. 빨리. 아무거나 해봐 빨리. 그거 해. 하얀 바꽃이 피는 그거 해줘. 그것도 몰라. 해줘. 비껏 쳐 빨리. 아 여기 손만 치는데니까 빨리. 죽을래? 빨리. 아 역시. 질레꽃불개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. 이 부분이 참원 Hate2 complic bio flashed. 오지 거 dalla 차๋아져. 들이 아닐은 olmay은ा. 먹 그럼中國가 그űr 또 하릅니다. 서학 아이돌 갓인 secondo 살 때. susp В 202절. 하염없이 바라보도 더 즐거운 시절아 너무 잘한다 야 너무 잘한다 어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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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겠다 근데 밥솥이 이거였어 원래? 전자레인지도 저는 깡랭이를 먹어요 이 북한 깡랭이인데 갑자기 먹방모드로 됐어 이거? 이거 어떻게 끓인거야? 이거 무슨... 된장을 고추장 넣을지? 고추장 넣을지? 개맛있다 이렇게 보내셨어? 이것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 옷장만 하나만 더 찍어 보자 짜잔 남자들이니까 역시 깔끔해 깔끔해 그냥 여자 같으면 지지부리하게 뭐가 많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이따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